이중 언어 교육 북랩에서 편했습니다. 두 나라 이상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핸디캡을 능력으로 바꾸는 이중 언어 교육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들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어린이의 언어 발달과 이중 언어의 이점,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가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책에 제시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은 실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녀의 언어 교육에 적용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책에 제시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위한 talks을 들 statute 수 있습니다.